consultation babo 짜잔 수영 중 하나, 저희는 주문을 만드는 거예요 무마르니오 젠트 어 윙갈비움 해비용 디즈니 해줘야 해 아이스 퀵 아 나 아이스크림 이게 아니라 아이스 카레를 A, J, F, K, S, K F, K, S, K, C, K S, K, F 아이스 퀵 45 아이스 퀵 아이스 퀵 아이스 퀵 아 너무 러워 아이스킹 과학적으로 우리는 70%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던데, 또인데, 리즈는 100% 아름다움이야 아무래도 맞는 듯 woo 크 Port 킁킁킁킁 아, 그러면 내가 5G하지 않았는데 됐다 크리스 크리스 ire 뷰뷰보 뷰뷰부 뷰뷰보 뷰뷰르다 뷰르다 뷰르다 ete 저희 이른거 모르세요 선배님 왜 모르겠어 그는 저기 유진이 무슨 큰형 유진이 그다음에 1번에서 온 친구 어, 맞아요, 맞아요. 레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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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선배님 근데 두 명을 바꿔서 부르셨어요, 이러면서요. 선배님 혼나셔야 돼요. 맞아요, 혼나야 돼요. 근데 저 진짜 속상해요. 네가 레이구나. 맞아요. 차이 나는 거네? 네. 우리 말 놔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반말부터 시작할게요. 이럴 때 시작해야지. 아, 여기. 아, 이렇게. I've K-pop fun fact. fun fact. 뭐가 있을까? 우리 재밌는... We are tall. 아, tall. 오, 예. We are very tall. 나의 배봐줘. 제발 부탁해요. 왜! No! Why? Why do I have to? But if you want to. I don't know. 레이는 화를 잘 안 된다면? 화는 잘 안 돼요. 화 4절이 있어? 그냥 킹 받으면. MZ 같다, 너. 사람인데 안무 연습하다가 트리트들 있잖아. 그럼 그럴 때 킹 받아? 제가 틀리는 편이에요. 할 말이 없어. 저 틀리면 유진 언니가... 유진 언니가... 저도 모르게 한 번 이렇게 틀렸네?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는데... 근데 이 눈빛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콘서트 할 때도 약간 줄이 안 맞는다, 옆줄이 그러면... 감사합니다. 말 많이 안 해요. 줄? 띵? 이렇게. 지금 약간 너무 1대 6. 유진은 그러면 안 틀려? 유진은? 그래서 바뀐 게 자기 틀리면... 웃어. 아니. 그래서... 유진은? 태호도! 제 성향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맞다.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당신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당신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당신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볼링 칠 때 시작해요. 다 좀 섹시하긴 해요, 제가. 저! 진짜 아까부터 왜 저래? 일단 볼링장을 가는 제 자체가 너무 섹시해요. 아... 좋아? 아... 볼링 치는 여자 섹시하다. 리즈가 좀 신나는 포인트가 있으면 혼자 춤도 추고 막 랩을 갑자기 막 하면서 무례를 부르고 막 갑자기 못 치잖아요? 갑자기... 그런 게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본인은 왜 섹시하다고 생각하는지... 뭔가 본인이 얘기했어요, 지금. 아니, 좀... 그냥! 원 투 쓰리? 이슈. 원 투 쓰리? 이슈. 이슈. 가을아, 이해가 가니? 아니요. 볼링을 좋아해요? 좋아했었는데 한번 자신감을 잃으니까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로 바꿨어요? 안 바꾸고 그냥 안 가고 있어요. 아... 안 보여줄 거지롱. 얼마나 신박한 질문이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 부담좋. 나는 유진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고, 나보다 좋고, 내 전재산 다 줄 수 있다. 그거 saw. 어, 이거. 이거, 이 안 나와, 안 나와야 해. 0 나왔지? 이거 0 나왔다. 나 5한다. 하나, 둘, 셋, 우. 5한다. 어... gens재산을 다 줄 수 있다. 아, 좋아해요. 줄 수 있다고? 난 못 주겠는데? gens재산은 줄 수 없대. 보통, 이런 친구들이 저를 제일 좋아하지. 맞아. 이거 영상 녹화 떠서 저한테 보냈어. 다 다 봤어. 아무리 미성년자 게스트가 이서가 처음이어도 나와의 호칭을 삼촌으로 정리하고 싶어, 정말? 아니 재종삼촌이라고 써있는 거는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오빠랑 불러요. 그것도 강력하지 않을게. 아저씨라고 해도 되고, 할아버지라고 해도 되고. 삼촌. 삼촌이라고 하려, 괜찮아. 아잇 도렴. 도렴? 아아. 어떻게 답을 드릴까요? 왜 우리 도렴을 구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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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하는 거? Top Secret. It's a Top Secret. Oops, sorry. 힐링되는 거? 맛있는 거 먹고 바로 잔 자기. 맞아. 영육서 심도염. 조심해야 돼. 그러면 요즘 MG는 어떤 유행을 합니까? 이슈를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슈를? 닭강정 먹고 있어요? 아아. 닭강정 이슈. 그 이슈는 그냥? 아무 때나 붙이면 돼요. 어떤 이슈가 있었다 이슈예요. 그 이슈? 영어 이슈. I.S.S.U.E. 찌셨어, 지금. 아까 음식 시킨 거 닭강정 이슈 이렇게 한다는 거야? 네, 오늘 아이브가 나왔다. 아이브 이슈. 아, 그렇게 이슈를 붙인 거구나. 아, 알겠어요. 안 쓰실 거 같아요. 맘은 안 드신 거 같은데요? 나는 그냥 충청도 사투리 했을 거 같아요. 그럼 다른 것도 있어요? 이슈 말고? 없어요. 아, 이렇게? X도 유튜브 한다면서요? 맞아요. 저도 왜 웃으세요? 잘한다. 맞아요. 이거 되게 귀여웠어요. 귀여워서 웃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아니에요. 네. 몰랐어요, 몰랐어요. 혹시 그럼 캐스팅으로 들어가신 건가? 아니, 아니. 나는 오디션을 받고 땅코댄스트. 땅코댄스트. 아, 노래장, 춤장. 갈 거냐. 어, 연기장. 어, 연기장. 어떤 장으로 왔어? 지호는 노래장으로 했는데 외모장으로 어쩌다가 들어가게 돼서 어머, 어머. 외모장? 음... 외모장 재증상 참... 뭐야? 형, 내가 나가겠네. 그만 웃어, 그만. 잠깐만, 잠깐만. 너 누구 잡고 있어? 정진이, 누구 잡고 있어? 에라이 씨. 이런 경우가 있나, 세상에? 응. 그래서 불행해, 지금. 아, 너무 신난다. 뒷밑에 남아야 돼. 진짜 멈춰서 봤어, 너무 예뻐서. 그러면 인정이다. 벚꽃을 보러 가야되나요? 우리 멤버들이 벚꽃인데? 아! 어머. 와우. 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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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